열풍. 열풍. 하나님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이덱을 여전히 저는 오늘 소품을 가고 있어요. 강천섬으로 가요. 여주 강천섬. 제가 처음으로 백패팅을 시작한 곳이었는데 6월부터는 폐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냥 간단하게 팬스위치랑 오렌지주스랑 음료수 사가지고 그냥 한번 마지막으로 보러 가요. 되게 좋아하던 곳이었는데 아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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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힘들어. 방금 그 그물망에 그 뭐 후크? 하나가 빠져가지고 임시방편으로 뭐 가운데 잘 안쓰는 후크를 담아가지고 어쨌든 묶긴 묶었거든요. 아니 이러니까 CC바를 달고 싶어. 은근히 모토캠핑이 험난하다니까. 으쌰. 아니 원래 그 빨리 갈 수 있는 그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가 지금 공사 중이어서 엄청난 방지턱을 넘어서 확인을 한번 해줘야 돼. 아니 뭐 방지턱 그 따위로 만들어 놔. 아무리 임시로 만들어도 좋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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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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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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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